야 여기 철이 있어 이거 캐도 되는 거겠지? 죽이니까 으아 거리는데? 아버님, 손님 학생, 사라지는 행 그거 아니지 아니 철이 있는데 이거 캐도 되는 거 아니였어요? 학생 그거 아니지 전전에 있는 것도 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야 그럼 우리 농장도 만들었고 그러면 동상만 수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동상만 수리하면 되는 거 다리 만들면 돼 어? 다리가 수리되어 레벨 상점이 생성되었다는데? 던전 포탈이 오픈됐대 이제 오! 드디어! 와... 드디어지 1시간 37분만에 어 포탈이 여깄는데? 어디? 가운데 오! 여깄구나! 오! 자, 1단계 비석 버프? 아이템 뭐 탱커 전용 아이템은 어디서 나와? 버사님 이거 장비는 언제 나와요? 그냥 지금은 그냥이에요? 장비는 1단계 깨야지 할 수 있어요 아 1단계는 1단계를? 1단계 1단계 깨면은 그냥 다이아몬드 장비로 잡으시면 돼요 하고 조심해 여긴 1호야 어? 야 영혼석 나온다 다이아몬드요? 아니 나도 철 좀 철 4개 잡지 않는데 영혼석 한 세트가 그... 템 랜덤박스 하나입니다 오! 여기서 녹아다 해야 되는구나 이제 여기 1단계 보스를 클리... 이거 1단계 클리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단계 보스를 잡아야죠 아 그래요? 왜 보스가 없지? 가보자 보스는 숨겨져 있어요 아! 아니면 저기 안에 얼굴이 잘 살... 무거워도 여기 보스 있을 것 같지? 5원 더 필요한 거 봤어? 근데 없더라고 이런 데 잘 봐야 돼 이걸? 음... 700원 숨겨져 있다니까 여기... 어디 통로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어 누가 봐도 여기 뭔가 수상한데 그러니까 여기 뭐 클릭해봐 어디? 안동... 하회탈까지 생긴... 안동 소주 얘기하는 거 같은데? 스님? 아 안동 소주 좋지 찜닭이 먼저 아니냐? 안동 소주가 먼저지 아니 아니 아 찜닭이지 하회탈 하회탈 그리고 누가 찜닭... 찜닭이라 그래? 찜닭이라 그러지? 찜닭! 탑 같은 거 뭐지? 아버님 탑 같은 거 있거든? 탑? 어? 무슨 탑? 야 저기 앞에 탑 보인다 저거 말하는 거구나? 어... 저기 탑 보이네 어... 어 찾았어 탑이야 탑 여기 야 나도 발견한 거 같애 탑 있다니까? 어 탑이야 탑 야 나 나 나 보스 좀 발견한 거 같애 잡표 찍어 야 잡표 찍어 미륵사님 왜 이렇게 아파? 이거 잡표가 있다 하! 보스를 어떻게 찾지? 나 나 나 나 이거 점프로 찾았어 거 Garland 어 여기 길 따라가면 가는데? 맞춰야 우리가 들어왔던 곳이 이쪽인데 길 따라가면 왔는데... 나 마크 삭제당하는 뻔했어 방금 내가 왔어 근데 거기 여기 맞냐? 보스존 야 여기 어른이야 진짜 형 왠처음까지 가지도 like 맨처음으로 돌아왔어! 이 미친 이거 맨처음이야? 맨처음 아니냐 여기... 벽을 탈 시 누군가가 대노를 할 거래 근데 벽을 탔는데 원래 자리로 돌아왔거든 지금? 아 여기가 스폰이구나 아니 미친 이거 나 항상 말한.. 항상 말하는데 귀소본능이 있다니까 이거 아버님 전생에 연어였을 거라고요? 괜스날 마세요 흐르는 강물에 어? 나 발견한 듯? 막 나무로 된 막 무슨 진지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어디에나 있어 뭔 소리야 엘프 전사 본 적 있어? 어? 아니? 아니 얘 P200인데? 걔가 보스야 걔가 맞나보다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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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나한테 뭐라고 한 새끼데 사과해 미안해 난 안했으면 좌표 애플 여기 X110에 X110에 Z-110 아니 저거 이 새끼야 채팅해 너 새끼야 취소해 새끼야 그래 이 새끼야 빨리 저거 이 새끼야 어? 아니야 여긴 애플 전사 있는데 걔 보스 아니야 에픽몬스터네 미친 에픽이야 인준아 너 우리 사과하라고 했잖아 사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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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 보스 좀 맞아 엘프 여왕 여기 있잖아 엑스백신 글로 갈게 글로 갈게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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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뿅이 걸어다녀 뿅뿅이가 어디 있는데 뿅뿅이가 왜 걸어다녀 악어 따라가자 뿅뿅이가 어딨어 저 봐봐 왼쪽에 뿅뿅이 걸어다녀 저기 어 저 앞에 사람있다 야 반대편에 있다 여기인거 같은데 왜 뿅뿅이 돌아다녀 맞아 그쪽 돌아서와 어 핑계를 따라다녀 됐나? 빙은이야? 알려주나봐 멍하니 길이 너무 어려우니까 알려주는거 같은데 아 여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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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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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이거 처음 봐 빨리와 빨리와 저기 비어싸 있어 가자 아가 먼저 가고 먼저 가고 먼저 아가같이 갚아줘야 될거 같은데 영왕 400 연습생은 일단 다 잡고 영왕은 많이 나오니까 잣나? 와 400체력인데 피 400인데 와아 만드가아 한바디 살려 야 만드 한바디 죽었어 야, 갑옷 입어도 한방이라는 거 아니야? 한 번에 죽었어, 미친! 우와, 이거 돼? 아, 이거 살리면 사면 돼, 살리면 사면 돼 살리면 사면 잡을 수 있다 피를, 아니, 피를 바로, 피를 바로, 피를 바로, 피를 바로, 피를 바로 하는데? 이거 올라와서 때릴까? 얘를 지금 윗잡고, 우리가 무기 같은 거 얻어야 되나봐, 영혼석으로 야, 내가 살리는 역할만 할게, 살리는 역할만 이 깰 수 있을까? 깰 수 있음 야, 이렇게 깨면 못 깰 것 같은데? 다이아검 인첸트 해보아야 되지 않을까? 인첸트... 잡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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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잡히겠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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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끼리 안 때려야 돼, 우리끼리 안 때려야 돼, 우리끼리 안 때려야 돼 나 때리지 마, 제발 아, 나 누가 때렸어? 아, 누구야? 어떤 새끼야? 아니, 정확히 3칸씩 따랐어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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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계속 그대로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광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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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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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놈이야? 아니, 피면이 형 뭐해? 어, 거기, 거기, 딱 거기다, 딱 거기다 철검 나와봐, 나 다이아검이야 철검 나와봐 맞아, 철검 나와봐 돌검이 나와야 돼, 돌검이 나와야돼 돌검도 있어? 저기 어, 나, 나, 나 이거..?ophobia 이거 점프하면서 때리자 점프하면서 내가 찾아가는 거야 크리티컬, 크리티컬 스프ASY She's fighting 오오오, 호오오오 호오오오오 호오오오, 호오오오오 호오오오오오 호오오오오 호오오오오오, 호오오오오오, mammigo 호오오오오오오 어, 뭐야, 인준아 인준아, 아이 본능이야, 본능. 자, 64개가 나오네, 얘를 잡으면. 그럼 얘를 잡을 때마다 아이템 나오는 건데 지금 시간 체크해, 시간. 지금 2시 8분. 얘 나올 때마다 잡아야 돼. 이게 끌친 거 아니야? 한 번 깨면? 뭐죠? 10분 전이라고. 10분마다 얘 잡아야겠네. 자, 여기에 이제 힐러 상점. 딜러 상점, 탱커 상점. 여기서 이제 원하는 거 뽑으시면 됩니다. 아, 1단계. 아니, 딜러가 많아야 되네. 와, 이렇게 나오네. 야,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딜러부터 뽑아야 되지 않으려나? 초반에는 딜러가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초반에는. 딜러 하나 뽑아, 샀어. 만드기 뽑아줘, 만드기. 야, 만드가 너 딜러냐? 만드기 거 뽑아줘. 딜러하고 탱커 한 번 사자, 그다음 거. 이거 중앙에 상자 놓고, 만약에 나갈 거면 자기 무기 같은 거 넣어놓고 나가는 거.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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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픽도 나올 수 있어. 어, 뭐야, 악어. 뭐야? 뭐야, 이거? 이거 뽑아봤어? 만드기 입어봐, 만드기 입어봐. 아니, 이거 검은 수호자 갑옷이 나왔는데 딜러 거? 횃뼈 씹어. 입어봐. 입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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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어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괜찮아, 괜찮아. 뽑아봐볼게. 오, 까. 오. 안돼, 안돼, 팩. 오, 오, 어, 오, 어, 오! 무기 나왔어, 미친. 100개, 방패. 이거, 무기 나왔다. 방패, 방패. 오, 오, 오. 치명타 데미지 2. 우와 이거 정반대로 나왔어야 되지 않을까? 그니까! 야 이거 무슨 색깔이 더 좋은 거예요? 이거 이 색깔이 제일 좋은 색깔이야? 뭐예요? 빨간색이 제일 좋은 거? 빨간 색깔이 제일 좋아해요. 능력치는 똑같고 강화 횟수만 달라요. 강화 가능 횟수 이거. 과거야 이거. 이거 치면 무기에는 인첸트 바를 수 있어. 모든 무기에. 지금 쳐봐요. 이게 뭔데? 어. 무기를 들고. 이게, 이게 뭔데? 인첸트 랩. 긴말로 보냈어. 어? 야 뭐야? 폭발 빙결투 경로 떴어. 일단 이게 한 줄에서 세 줄 랜덤으로 뜨고요. 나 세 개 떴어. 그 경, 경로가 개버근데? 아버님 이게 분노가 힘 1이고 경로가 힘 2거든요? 혹시 형 방패 형. 경로 뽑았네? 경로를 어떻게 뽑았지? 그거 경로 개사기인데? 50, 15, 20단계마다 패턴이 추가되면서 좀 몬스터들이 전체적으로 세져요. 아, 5단계, 15단계. 4단계까지는 튜토리얼 같은 느낌이에요. 아, 4단계까지는 튜토리얼이래. 얘들아. 오늘 5단계까지는 그냥. 5단계부터는 아마 템 강화를 안 하면 아마 그. 격파가 불가능하는데. 야, 나랑 같이 갈 사람 2단계. 나 지금 와 있어. 우리 와 있어. 난 픽맨 리터 와 있어. 그래, 같이 가자. 야, 여기 보스 한 번 잡아보자. 여기 아닌데. 잡아봐. 여자 좀비. 여자 잡아볼게.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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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어걸 끌렸어. 여러분들. 이게 어거지로 잡을게 아니면은 그. 방어구를 다 맞추고 가세요? 1단계 방어구를. 아, 1단계에서. 아니, 2단계까지는 우리가 클리어되면. 2단계에서 노가다 뛰게 그냥. 아, 2단계. 2단계. 2사냥 쪽. 2사냥 쪽으로 될 것 같은데. 2사냥 쪽. 오케. 오케 잡을라고요. 일단 저는 1단계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파티사냥이지 뭐. 나머지 1단계에 맞는 것 같아. 이게 만득이 경로템이었으면은 잡았을텐데. 아, 만득이. 아버님. 아, 씨. 나 오시키면. 하루 안 나오던데. 야, 그러면. 너네 개인으로 모은 거. 각자 아이템 맞춰. 일단 하나씩은. 만득아. 내가 네 거 뽑아줄게. 야, 만득아. 야, 나 혼자서 보스잡아. 아버님. 나 혼자서 다이아가 모르고 보스잡은. 어, 리얼? 어, 개잘하네. 주인님 써도 됨. 아, 아니야. 나 이거 맞춰주고. 맞춰주고 나 자라고 갔다올게. 니가 모아날라. 야, 저기 경뎅이가 있는데. 댕댅이? 어? 보스 아니야, 저거? 감뎅이 뭐야, 감뎅이. 야, 에피몬스터가 400인데 여기는. 이 땅대 에피몬스터. 일로와, 일로와. 리타 일로와. 좋아. 형 이러고 다니면 돼. 형 이따가 이러고 다닐 수 있어, 우리. 오케이, 만득아. 2단계에 3단계로 도배해놔라. 간다. 빈결투해. 경로. 어, 경로 70%다. 경로 10위. 경로 10위. 어, 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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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야되겠다, 이거는. 나 살려봐, 나 살려봐, 살려봐, 살려봐. 살려봐. 오케이, 뒤로 빼, 뒤로 빼. 잘 찾았죠? 오, 찾았다. 하루종일 헤매다 찾았다 버스존.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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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리터는 마지막 안돼. 리터는 죽으면 난리나? 아니, 됐어. 이 길 똑같아요? 와, 여기. 길 달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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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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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똑같이 한 번 가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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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 버스존 앞에만 깔아놨니? 안돼!!! 오케이 그렇게 때리고 있어 오른쪽 돌리면서 때려 아니라고 멍청이더라 거기 있다고 거짓말하다가 없었다고 리타님이 죽으면 안돼 절대 자 리타님 나 살려도 돼 흔히는 중? 사람들이 어딨을까 아 이렇게 죽으면 안되는데 할수있어 이거 할수있어 해보자 천천히 살려 천천히 살려 나 완전 다른길로 왔어 살려살려살려 이 댕댕이 새끼야 댕댕이 새끼야아 지금 전 살려 저 애틀맛돼 아타까워 나 돌다라오니깐 큰일끄만 만났어 어 그쪽으로 축하하려는 보스 그 기억맞아 우리는 사냥하고 야 우리 둘다 죽은거 같은데 야 그래도 댕댕이는 잡았어 우리 끊어 댕댕이는 잡았어 우린 이제 죽는거야 리타 안돼 리타 리타야 안돼 나 근데 왜 안죽니야 오마에와 모 신데이루 어흑 다 뉴스 스토리 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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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